반갑습니다. 하우드경제TV 서연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LIG NEXONE 종목이고요. 영상 종목 보기 전에 하단부에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체험도 진행하고 무료 추천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 주시고 LIG NEXONE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 대해서 기관이랑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이상한 것 같다 하시면 편하게 카톡에 HERB2019로 대응 필요하신 종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LIG NEXONE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4% 올랐죠. 그리고 금요일에 원체 방산주들이 로템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까지는 그 강세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LIG NEXONE 뿐만이 아니라 금요일날 많이 올랐던 하나여러스페이스나 현대노템도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았죠. 오늘 고가까지 3.8% 그리고 상승의 강도나 추세를 오늘 하루는 추가적으로 이어갔던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공항공우주도 오늘 5.9% 많이 올랐죠. LIG NEXONE은 이제 기다리던 그 드디어 전구점에 도전할 수 있는 구간까지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3번을 막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떨어질 수도 있겠고 혹은 이 구간에서 이 8만원과 8만5천원 사이에서 최대한의 좀 버텨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지금 방산 쪽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전구점을 돌파하는 분위기가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진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이 구간에서 누리오로 한번 박살이 나고 물론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거나 기관의 매도가 이 LIG NEXONE에서 크게 나온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반반 느낌이었거든요. 반반 느낌이었지만 로템에서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를 좀 힘껏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자금이 최근에 이쪽 업종으로 많이 들어왔고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또 주가를 회복하는 움직임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이때를 이날을 금요일을 기점으로 역시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8만원 회복한 것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결국 지금 지켜줘야 되는 구간은 다시 한번 8만원 이 5천원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제는 이 5천원만 채우면 대부분의 분들이 또 수익을 보거나 혹은 탈출할 수 있는 이 가격 구간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방산주가 급락이 나오기에는 어떠한 시장의 리스크 이런 부분도 없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또 휴즈장고나 이런 측면이 괜찮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도 크게 안 좋게 나오는 기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는 아마 대폭 늘어난 휴즈장고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면 또 이 방산주 같은 경우에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 방어주의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방으로 혹은 상방으로 이런 식으로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튼튼한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이 정도 구간에서 고점을 한 번 8만 5천 원을 뚫어주면 9만 원, 1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대 로템도 앞 구간에 정보첨 구간이 물량들이 좀 남아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신고가까지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첨을 도전하면서 이 구간을 어떻게 소화해주는지를 한 번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상호펀드가 그동안에 LIG 넥슨에서 그렇게 큰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오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느낌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은 투싱입니다. 투싱과 연기금이 어떻게 보면은 방산주 섹터에서 메인이거든요. 로템도 마찬가지고 로템도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했었죠. 이 부분도 지난번에 코멘트를 드렸었는데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수량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했고 개인 매수된 거 당연히 좋겠죠. 기관이 매수한 거는 개인들의 물량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 번 볼까요? 지금 하나여러스페이스도 오늘 개인 쪽에 매수가 좀 강했습니다만 기관 쪽에 매수가 좀 찍혀있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 로템은 이제 연기금이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업펀드 투싱 역시나 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성업펀드가 방산주 쪽에서 힘을 좀 많이 주고 있네요. 로템도 급등했던 날 성업펀드가 거의 50만주 매수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아마 프로그램 매수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는 확실히 방산 쪽에 힘을 쓰고 있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연기금에서 이제는 차익실현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로 나설 때와 또 매도로 나설 때 어떻게 주가 추이가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IGX1에서도 오늘 연기금이 큰 포지션을 보여주진 않았죠. 이 정도 구간에서 같이 한번 매수로 나서주면 전국장까지도 한 번에 도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좀 굉장히 소극적인 포지션이 나왔고 금투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그리고 이 LIGX1의 차트를 길게 늘려보면 결국 그냥 구간, 구간, 구간이거든요. 6만 5천원부터 7만원, 그 다음에 7만 5천원 회복해주고 8만원, 이제 남은 구간은 이 구간. 사실 이 구간 자체가 그렇게 거래량에 집중된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강도라면 압구간에서 충분히 흔들어주고 올라가는 액션도 주고 수정을 주는 액션이 한 두 번 정도만 나와준다고 하면 이 압구간에 있는 물량들은 또 소화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쪽에 집중되었던 자금들이 쭉 흘러나오면서 방산주로 일단은 메인으로 흘러들어갔거든요. 그 이외에는 다 대형주이기 때문에 대형주는 이번 주에 실적 시즌에서 실적 발표와 관련한 자금의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테마로 볼 때 방산 테마가 굉장히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정도는 추가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방산주들이 다 신고가의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정고점에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여주는지를 일단 지켜봐야 된다. 아직까지 경계심을 완전하게 방심을 하기에는 한 번의 산이 남아있습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소화해주느냐에 따라서 고점 돌파 혹은 다시 한 번 지루한 구간 이런 식으로 갈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나쁘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주겠죠. 이번 주에 아마 정고점 도전을 한 번씩 하지 않을까 방산주들이 물론 밑에서 올라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진짜 S&T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고점까지 도전하려면 조금 더 많은 구간이 남아있습니다만 지금 상방으로 바로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기존에 방산주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던 로템, 한국항공우주, 에라이진엑스원 이렇게 3개거든요. 그래서 이 3종목을 같이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은 아마 이 3종목을 따라올 확률이 높다. 관심종목에 같이 한 번 넣어두시고 그날그날 흐른 방산주는 최근에 또 같이 포지션을 계속 잡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에 로템이 진짜 좀 잘 버틴다 하면 에라이진엑스원에게도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겠고 한국항공우주가 정고점 돌파한다 하면 역시나 에라이진엑스원도 쉽게 밑으로 안 빠지겠죠.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추가 어떻게 하는지 이쪽에 그림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VIP 수익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났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들어보셔서 살펴보시고 무료체험이나 무료 추천 종목 원하신다 하시면 역시나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